안녕하세요. PCK 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전에 완주님과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랜선 생일 파티를 하고 입었던 옷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냥 이렇게 애프리콧 색깔 드레스에요. 속에는 이렇게 이런식으로 어깨를 이렇게 해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서 입을 수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좀 저기하면 이렇게 했고 약간 내려서 입을 정도는 이렇게 해서 또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숄로 가려 주기도 하고요. 신발은 이렇게 새틴으로 된 신발 이런걸 신고 이렇게 입고 뭐 생일 파티도 좋고 아니면 이런 모임에는 이런식으로 입고 갈 수도 있다고 해서 오늘 입은 거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 너무 좀 야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여 드리면 아우, 이걸 빼고 해야 되겠다. 네 뭐 가방은 옆에 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 이렇게 이제 갈 때는 요런 그 이걸로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자세히 관련된 옷을 입고 있던 아픈 commented あと 제가 신고가 안쪽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ㅎㅎ 여기와요. 이제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옷 같은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옷은 여기고 근데 여기가 바로 입고 있는 옷이 입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랜선 생일 파티에 입었던 옷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켓은 만약에 이것만 입고 나갈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입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외출할 때는 이렇게 입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사실은 이렇게 입었어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